오늘은 새벽 5시입니다. 마지막 숙소에서 밤을 보내고 공항으로 빨리 가야 하는데 택시가 늦게 와서 지금 사고만 없으면 잘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과연 저는 스페인 앱에서 이 갈 수 있을 건지 그건 다음 편에서 알게 되실 거예요. 갈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 영궁 안녕! 짜잔 여러분 여기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앱에서 이곳은 높은 아파트는 아니고 뭔가 펜션? 영국보다는... 도착! 도착! 짐을 끌고 저기 있는 여기랑 옆에 있는 피로파스트가 지금 숙박할 곳의 주인분께서 추천해 주신 곳이고요. 아직 저쪽에 문을 열지 않아서 상당히 크게 보이고요. 도착! 도착!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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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리코타 치즈 샐러드! 머쉬룸과 이베리코부터 이건가? 아! 우나! 우나 탑파스가 나왔습니다. 양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음악을 들으면 뭐... 샘석. 얼굴. 첫 오늘 얼굴 공개. 네. 화장을 받겠습니다. 양해해주세요. 샘드. 기념 선물 받았어요. 오늘 입고 왔습니다. 오늘 약간 자연인인데 스페인에서는 그냥 완전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이 계시죠? 제가 스페인에 온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밥 좀 먹읍시다. 사진을 찍어볼게요. 와 맛있겠다. 스페인에서의 첫 식사. 스페인에서의 첫 식사. 스페인. 이제 좀 한국 음식이랑 비슷한 느낌이야. 문어. gospodak. 이 메리콘. 그리고 한 마리afol 빙빙빙빙 갑자기 너무.. 어제만.. 어제만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스페인의 시작을 먹는 걸로 시작한다 나란여자 진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호두를 먹겠습니다 후식으로 초콜릿과 아이스크림을! 짜잔 오 따뜻해 따뜻해 여기는 따뜻하고 차갑고 오 부드러워 소스가 좋아하는 식감이에요 아는 초콜릿 대박 당근 섭취 못 먹었던 당을 여기서 다 먹을 수 있겠다 너무 맛있어요 여기 지금 초코 흘러내리는 거 보이십니까? 이건 진짜 최고다 이 편만 써도 돼요 아이스크림도 먹어보겠습니다 단상의 조합입니다 음 음 음 음 음 여러분 밥을 다 먹었으니 바르셀로나를 조금 산책을 해볼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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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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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지 아 여기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입니다 저는 현재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와 있고요 여기는 바르셀로나의 중심에 있는 광장입니다 아이들은 보드를 타고 있고요 어른들은 식사를 하며 산책을 하고 있죠 관광객분들은 관광을 하고 계시고요 비둘즈들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입니다 백발의 신사분께서 원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쭈욱 딴딴딴딴딴딴딴 오 와 이것은 비긴어게인의 한 장면 아닌가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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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 멋져 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